다니엘씨, 오늘 날씨 너무 좋지 않아요? 너무 좋아요. 오랜만에 좋은 날씨를 보네요. 이런 날에는 여행을 가고 싶지 않아요? 수업 때문에 못 가네요. 다니엘씨는 여행 어디 가고 싶어요? 저는 알래스카를 가고 싶어요. 알래스카는 왜 가고 싶어요? 가서 오로라를 꼭 보고 싶어요. 그래요? 저는 추운 데는 좋아하지 않아요. 그럼 수민씨는 어디 가고 싶어요? 저는 하와이에 가고 싶어요. 오, 저도 하와이에 가고 싶네요.